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을 운명이 정해진 한 남자가 착한 일을 하여 자신의 운명마저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다니. 그럼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행복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수명을 내린 부자 옛날에 정만인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만인은 나이가 19살밖에 안 되었지만 큰 부자였지요.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불렀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점은 봐서 뭐 합니까? 관상쟁이의 말에도 정만인은 어서 봐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래서 관상쟁이가 점을 봤는데 점괘가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정만인은 3년만 있으면 죽을 상이었던 것이에요. 매우 좋습니다. 관상쟁이는 차마 3년 뒤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좋다고만 하고 갔습니다. 참 싱거운 관상쟁이일세. 좋으면 뭐가 좋은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나도 관상을 볼 수 있겠다. 정만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관상쟁이를 불렀어요. 다른 관상쟁이가 관상을 보아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3년 안에 죽을 상이었지요. 이번 관상쟁이는 부자의 점괘를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이런 말을 하기는 죄송하지만 당신은 스물한 살이 되는 해 대보름 날 죽을 것이오. 정만인이 수스라치게 놀란 것은 당연하지요. 사람이 죽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사는 방법도 알 수 있을 테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구려. 그래서 부자의 말에 관상쟁이는 잠시 주도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내 얘기하리다. 여기서부터 길을 가다가 쉴 때쯤이 되는 거리에 주막을 하나 지으시오. 그것을 지나가는 길손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말고 먹여주고 세워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하면 혹 죽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오. 관상쟁이의 말을 들은 정만인은 관상쟁이가 시키는 대로 주막을 짓고 가난한 길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되어 갈 때였습니다. 정만인이 사는 고울의 원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도통 돈을 모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이 원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원님은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만인은 선뜻 큰 돈을 내놓아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이었어요. 원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꿈 속에서 간 곳은 저승이었어요. 염라대왕이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우리 명부가 너무 낡아서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 명부를 깨끗하게 다시 쓰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원님에게 두꺼운 책을 하나 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저승해올 사람들의 명부였습니다. 원님은 열심히 명부를 벗겨 적었습니다. 한참 적다 보니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만인의 이름이었어요. 정만인의 이름 옆에는 21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음, 자손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1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이면 바로 내일이었어요. 원님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일찍 죽게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님이 잠시 적는 것을 멈추고 있으니까 염라대왕이 재촉했습니다. 왜 빨리 적지 않느냐? 원님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인데 너무 일찍 죽게 되어 도저히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귀찮다는 듯 듣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네 마음대로 적어라. 원님은 정만인의 이름 옆에 70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음, 아들 삼형제와 딸형제를 둠 이라고 적었어요. 그렇게 적고 나서 원님은 잠을 깼습니다.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원님은 정만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했지만 원님 체면에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만두었지요. 그때 심부름하는 사람이 원님에게 왔어요. 정부자가 원님을 모셔오랍니다. 잔치를 하신다고요. 원님은 정만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정만인이 21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관상쟁이도 정만인의 집에 왔습니다. 호호, 내가 오늘 죽을 날인데 3년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정만인은 원님과 관상쟁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상쟁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님도 껄껄 웃었어요. 허허, 걱정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저승에 가서 명부를 고쳐놓았소. 정부자는 저승 명부에 오늘 죽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가서 70살이 되는 해 대보름날 죽는 것으로 바꿔놓았소이다. 또 장가를 못 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들 삼형제와 딸형제를 두도록 해놓았소. 원님의 말에 관상쟁이가 다시 정만인의 관상을 보았더니 정말로 원님의 말대로 관상이 바뀌어 있더랍니다. 과연 정보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70살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용왕이 만들어준 길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많은 돈을 꾸어섰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겠다. 나라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술이나 실컷 먹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생선 장수가 왔는데 커다란 잉어를 팔고 있었어요. 그 잉어를 내게 파슈. 잉어를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실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잉어를 사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잉어가 아주 슬픈 눈으로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죽으면 나라 죽지 죄 없는 너까지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 들어갔다가 금세에 다시 나오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이 구해 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잉어가 말을 하는 것을 본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조금 뒤 물이 갈라지더니 한 아이가 물속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어서 이리 오시지요. 용왕님께서 모시고 오랍니다. 이 사람은 어찌든 영문인지 모른 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따라가 보자. 아이를 따라 물로 들어가니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물이 갈라져 길이 되는 거였어요. 마침내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아들이 세상 구경에 나갔다가 붙잡혀 죽게 된 것을 구해 주셨다지요. 정말 고맙소이다.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내가 들어드리겠소. 이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 거기에 길이나 만들어 주시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내일 밤길을 만들어 드리겠소. 용왕은 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나랏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라에서 사람들이 부르러 왔습니다. 자, 돈을 가져왔느냐? 돈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겠소?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절벽에 길을 닦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좋다. 네가 거기에 길을 닦는다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모레아침에 그리로 와보시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실컷 잠만 잤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용왕이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몹시 불어왔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요란하게 부는지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비바람도 먹고 날씨가 아주 좋았지요. 이 사람은 얼른 절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용왕이 약속한 대로 넓은 길이 생겨나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용한 재주가 있다며 큰 상을 내렸답니다. 마리씨가 된 돈절레 옛날 어떤 곳에 바보 중에 바보, 상바보가 살았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보지만 홀로 사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주워올래 였습니다. 바보가 어디에 가서 돈을 줍는다는 말인지 자세한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주워온다는 것이었어요. 입만 열면 돈을 주워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돈을 주워오겠다고 하니까 말이 줄어들어서 이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워올래가 돈절레가 된 것입니다. 바보는 매일 돈절레가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듣기가 싫어서 그때마다 핀잔을 주었어요. 이 바보야 돈이 가을철에 쫙 벌어진 뒷동산에 밤송이라더냐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라더냐 돈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럴 때마다 돈절레는 별명이 붙은 바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보의 생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시니까 그렇지 뭐 반드시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을 거야 아니면 누가 갖다 줄 거야 돈만 주면 그 돈으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그러냐 어머니가 잘 알지 않아 나는 바보야 뭘 해도 안 돼 욕만 얻어먹어 나도 답답해 나는 바보지만 어머니를 잘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효성은 지극합니다만 사실 실수투성이었어요. 하루는 바보가 어머니에게 돈절레라고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바보 돈절레는 어떤 주막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바보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히히 돈 주우러 돈을 주워서 울 엄마 잘 살릴 거야 돈절레 돈절레 이 바보는 주막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고분고분하며 누가 흉을 보아도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항상 돈절레 소리만 하지 않으면 술꾼이나 노른꾼들이 놀리지 않을 것인데 이 바보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인 것처럼 항상 돈절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심술 그준 노른꾼이 하나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절레를 놀려 먹는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돈절레 집이 어디냐 몰라요 몇 살이냐 몰라요 너 본 이름이 뭐냐 몰라요 난 돈절레야 돈을 줍는다고 하지 말고 훔치지 그러냐 남의 곳 훔치면 도둑대 못써 그러면서 노른꾼을 노려보았습니다. 하루는 이 노른꾼이 돈절레를 골탕 먹이려고 가짜로 돈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엽전처럼 납작한 쇠에 구멍을 뚫은 후에 새끼줄로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엽전꾸러미 같았어요. 노름을 해서 딴 진짜 돈은 가짜돈 옆에 있었습니다. 간밤에 돈을 많이 따서 신이 난 노른꾼은 돈절레의 바보를 놀리려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돈꾸러미를 바보 발밑에 던졌습니다. 바보는 일을 하다가 멋이 발밑에 떨어지니까 주워서 끌러보았습니다. 이히히 진짜 돈이야 돈절레가 그대로 됐어 돈절레 그러면서 울엄마 갖다 준다고 소리치며 불이 났게 주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장난을 친 누른꾼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어요. 바보는 정말 바보야 내가 가짜 돈을 던져주었더니 돈절레가 진짜로 돈인 줄 알고 뛰어간 것을 보라고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일이 많단 말이야 돈을 땄는데 돈절레까지 속였으니 주막주인 돈절레가 없어서 아쉽게 꾸려 여기 돈을 줄 테니 섭섭하더라도 잠을 하고 그러면서 옆전 꾸러미에서 돈 얼마를 뽑아 주었습니다. 주막주인은 인기 있는 돈절레가 없어져서 속이 상했지만 돈을 준다니까 그냥 참고 받았습니다. 앗! 이것은 가짜 아니요? 누른꾼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헤헤! 가짜 돈은 돈절레가 가져갔단 말이야! 집주인은 우그락불그락 하면서 누른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돈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란 말이냐! 지금까지 웃고 있던 노른꾼은 깜짝 놀라서 술상 위에 있는 돈꾸러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앗!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돈절레에게 가짜 돈을 던져주었는데! 돈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누울 때에는 술상의 오른쪽에 가짜 돈을 두었는데 바보에게 돈을 던지기 좋게 앞으로 나와 앉는 바람에 오른쪽이 이제는 왼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돈을 돈절레가 가져갔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황급하게 물었습니다. 돈절레 본 이름이 뭐요? 어디 사오? 몇 살이오? 누가 데려왔소? 어디로 뛰어갔소? 지금 얼마쯤 갔겠소? 주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질문은 처음 당해본 것입니다. 몰라 몰라 하나도 몰라 아까 당신이 물어봤지 않소? 잔소리 말고 반값하고 술값이나 내요? 노릉끈은 밖에 나가서 돈절레를 찾았으나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래저래 주막에서 망신만 당한 노릉끈은 울상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절레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돈절레는 집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보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 임자를 찾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만 바보인 너를 동정하기는 고사하고 골탕을 먹이려는 고약한 사람 더구나 노릉끈이라면 돈 임자의 자격이 없다. 더러 갖다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논밭을 사자. 그러면서 그 돈을 조금씩 꺼내서 논과 밭을 샀습니다. 바보는 소원을 이루었기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잘 복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희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바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를 삶은 두 노인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앞 뒷집에 두 영감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언제 늙어서 죽느냐 나만은 천년만년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 굽은 노인들을 보면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라 어느새 허리 굽은 영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허 우리도 늙었네 그려 이제 갈 준비나 해야겠네 그러게 말이야 죽을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 지나온 일이 꿈 같아 인생은 짧은 거야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 오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은 이만 끝내고 저 세상 가서 살면 되지 하긴 그렇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디 가서 공을 들여보세요 공을 어떻게 들여 저승기를 닦아보자는 것이요 그럼 길 닦는 것이지 옛날부터 전하는 말이 돌을 삶아서 물으면 길닦음이 된다고 하더군 우리 돌을 삶아보세요 돌을 삶으면 말랑말랑 해질까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 돌이 삶아질까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잡스러운 못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영감은 어떻게 돌을 삶을까요 단단한 차도를 삶기로 결정한 영감들은 일거리를 나누었습니다 한 영감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해오기로 하고 다른 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돌을 삶기로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바깥일과 집안일로 나누었어요 내가 산에 갔다 올 테니 자네는 불을 잘 떼소 걱정 말게 불 앞에 앉아서 쉬지 않고 불을 뗄 테니까 어서 갔다 오소 이렇게 사이좋게 길닦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에 간 영감은 불이 오래 탈 수 있는 굵은 나무를 찾아서 톱으로 잘라 한 짐 가득 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나무를 집에 있는 영감이 정성들여 두 아궁이에 뗍니다 두 가마솥 속에는 차돌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산에 간 영감의 돌이오 하나는 집에 있는 영감의 돌인데 어느 돌이나 익어야만 저승에 가서 극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을 떼는 영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영감에 못지않게 바쁩니다 두 아궁이에 동시에 불을 떼려니까 조금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두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야만 하니까요 산에 간 영감은 나무를 하면서 항상 불 떼는 영감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저 내 돌은 무르나 안 무르나 익거나 말거나 불 떼는 영감의 돌이나 무르게 앞서서 이렇게 추건 한 사람 돌이라도 먼저 익으면 그 다음에 익지 않은 돌에 집중하여 불을 떼면 바로 익을 것이며 그러면 극락에 돌이 다 갈 수 있을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익게 된다면 불 떼는 영감의 돌이 먼저 익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 시입니다 해가 저물도록 그저 내 돌은 무르거나 안 무르거나 익거나 말거나 불 떼는 영감의 돌이나 익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나무를 한 것입니다 나무를 많이 해오지만 두 사람의 아궁이 나눠서 부를 때니까 반밖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동안 더 많이 더 많이 나무를 하자고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는 내 돌보다 친구돌이 먼저 내 돌보다 친구돌이 먼저 익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간 영감은 혼잣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입만 열면 더 많이 하고 내 돌보다 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심심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편 집에서 불을 떼는 노인은 마음 쓰는 것이 달랐어요 가득 쌓아둔 나무를 떼면서 자기 아궁에는 불을 많이 떼고 산에 간 영감의 아궁에는 조금 뗐습니다 그러다가 산에 간 영감이 나무참을 지고 돌아올 때쯤이면 부지런히 뗐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불을 많이 사내간 영감의 돌이 먼저 익었습니다 만져보니까 불 때는 영감의 돌은 단단한데 사내간 영감의 돌은 물커합니다 돌이 익은 것입니다 사내간 영감은 친구의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고마워서 말했지요 이 사람아 자네 아궁이에 불을 더 많이 넣어서 자네 돌이 먼저 익도록 하지 나를 생각해서 내 아궁이에 불을 더 넣었는가 자네 우정은 변함이 없구먼 고마워 이 말을 들은 불땐 친구는 부끄러웠습니다 뭐 그게 저 하고 말을 더듬거리니까 사내간 영감은 겸손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네는 훌륭한 친구야 어느 돌이 익었던지 하나는 익었으니까 우리 둘은 극락에 갈 수 있어 오늘이 극락 갈 시간이니 어서 떠나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가다가 어디만큼 가서 한 모퉁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굴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저기가 극락 가는 길인가 보네 저 굴갓을 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물으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오냐 내가 너희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뒤에 있는 영감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집에서 불된 영감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극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누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연부를 하고 있다가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들어오면 된다 너처럼 죄 지은 사람을 만나서 넘겨줘야지 아무에게나 넘겨주면 안 된다 여기 서서 죄다 꿈을 다시 하란 말이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굴갓을 불된 영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내간 영감이 놀라서 말했어요 여보시오 스님 저 친구는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죄인이라니 잘못 보신 것입니다 나의 돌이 익으라고 자기 아궁이의 불을 적게 떼고 나의 아궁이의 불을 많이 뗀 친구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여기에 서있어야 오를 것인데 음 아직도 저 친구 심뽀를 모르시는군 그 반대짓을 했어요 걱정할 것 없소 저 사람같이 마음씨 나쁜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굴갓을 넘겨주면 극락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하여 불뜬 영감은 굴갓을 쓰고 연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넘겨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굴갓을 섰던 중이 걸어가면서 내 모습을 보시려오 하더니 갑자기 구렁이가 되어 기어갔습니다 아 아니 당신은 스님이 아니었소 구렁이라니 이상하군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구렁이는 자기가 있던 곳을 되돌아보면서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저기 굴갓을 쓰고 있는 동화는 겉으로 보면 스님 같지만 시상은 구렁이랍니다 남의 눈에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살았을 때 남이 보기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실제는 형편없는 욕심쟁이오 거짓말쟁이오 아참꾼이 남을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실속만 차린 위선자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되지만 늦게라도 뉘우치면 아까 자기가 넘겨준 것처럼 다른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아참꾼이오 남을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실속만 차린 위선자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되지만 늦게라도 뉘우치면 아까 자기가 넘겨준 것처럼 다른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극락을 뒤늦게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친구는 자기 아궁이에만 불을 많이 뗀 불을 많이 뗀 위선자이며 배신자라고 하였지요 이 말을 들은 산에 간 영감은 굴갓을 쓰고 있는 친구가 더욱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지요 당신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셨구려 당신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저 친구도 빨리 악인을 만나 굴갓을 넘겨주고 우리를 뒤따라 올 것이니 우린아 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극락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도록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불된 영감도 굴갓을 넘겨지고 돌아왔는데 산에 간 영감이 반가워서 뛰어가 만났더니 그 영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이 벌 깨지도록 많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영감은 그 후 극락에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착한 꼭두각시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곰보인데다 몸도 뚱뚱하여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구라고는 늙은 아버지밖에 없어서 시집을 갈 처지도 못되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꼭두각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병든 아버지는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목서막이라는 총각이 꼭두각시한테 장가 들고 싶다며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는 것은 좋지만 늙으신 아버님을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성이 지극한 꼭두각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말했어요 그건 걱정 말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데리러 온답니다 꼭두각시는 그렇다면 좋다고 하고 더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꼭두각시는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목서방이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목서방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찾아가야 하겠다 꼭두각시는 짐을 꾸려서 목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목서방의 집은 얼마나 먼지 한 달 동안이나 걸어 겨우 도착했습니다 목서방의 집에 온 꼭두각시는 가엾은 가엾은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목서방의 집도 가난하기는 꼭두각시네와 다를 것이 없는 데다가 늙고 병든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더 가엾은 것은 신랑인 목서방이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도 못 쓴다는 것이었지요 꼭두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어요 목서방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신랑이 못생기고 형편이 어려워 도망을 칠 텐데 꼭두각시는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꼭두각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뒤뜰에 샘물을 떠놓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꼭두각시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한지 꼭 백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뜰에 나가보니 황금으로 만들어진 닭이 한 마리 놓여있었어요 꼭두각시는 그 닭을 집으로 가져와서 잘 숨겨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꼭두각시는 부자집에 일을 하러 갔다가 주인한테 황금으로 만들어진 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부자는 탐을 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줄터이니 그 닭을 내게 파시오 꼭두각시는 좋다고 하고 그 닭을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꼭두각시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신랑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부자도 그 닭을 가지고 더 큰 부자로 살게 되었답니다 마음 때문에 생긴 병 옛날에 어떤 청년이 길을 가던 중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길가에 있던 바가지 같은 것에 담겨있는 물을 발견하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오 시원하다 그 물맛 한번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유쾌하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잠자리에 들어 자려다가 문득 그 맛있게 먹은 물빛이 붉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물이 무슨 물이기에 불지 그리고 어찌하여 길가에 물이 있지 요즘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속이 매슥매슥 하였어요 아니 그 물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속이 매스꺼울까 되돌아가서 자세히 보아야겠다 하고 청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초롱불을 켜들고 그 물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물은 조금밖에 없었어요 있던 물을 자기가 거의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엎드려서 불을 비추어 가며 조금 남아있는 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붉은 벌레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했지요 여기에 붉은 벌레가 있구나 하도 작아서 벌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물을 먹은 것은 틀림없어 혹시 송장 썩은 물인 줄도 몰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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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청년은 겁이 났습니다 그러는 순간 배가 사르르 사르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콘 배야 나 죽겠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토하고 설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놀란 식구들이 까닭을 묻자 낮에 이상한 물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식구들은 횃불을 켜들고 그 자리에 가서 남은 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붉은 물에서 벌레 같은 것이 아른거렸어요 이튿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이상한 붉은 물 때문에 병이 생겨 한숨도 못잤다고 말을 하였지요 의원은 심각하게 듣더니 그러니까 그 붉은 물이 병을 일으켰다는 말이지요 그럼 뱃속에 들어간 나쁜 것을 어서 밖으로 빼내야 겠습니다 이런 병이 가끔 생기는데 내가 몇 번 고쳤지요 안심하시고 지어준 한약을 세 번 먹되 한 번에 서른 알을 먹으시요 그러면 내일 아침 안으로 몸에 들어간 붉은 벌레는 다 죽어서 나올 것이요 뒤를 보고 붉은 빛인가 아닌가 살펴보면 됩니다 붉은 변이 나오면 다 나은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어서 가서 드시오 약값이 좀 비싸니까 그리 아시고 약은 남김없이 다 드시오 경과가 경과가 좋으면 내일 낮에 다시 오시오 그러면 내일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지어드리리다 라고 말했지요 청년은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 의원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용하기도 하지요 과연 의원이 말한 대로 붉은 변이 나왔습니다 붉은 벌레가 죽어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은 거뜬히 나았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무척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튿날 가벼운 마음으로 의원에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지요 참 용하십니다 실슨듯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병을 한 번에 낫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의원은 어제 받은 약값이 비싸다고 하며 많이 받은 약값을 도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값은 도로 가져가고 선물은 이리 주시오 청년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오 어제 그 약은 별로 비싼 것이 아니니까 약값은 받지 않는 것이라오 그러면서 보약이란 것을 주었습니다 갈수록 청년은 알 수가 없었어요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의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병은 병이 아니요 청년이 붉은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보니 불빛이 아른거려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혹시 송작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배가 아팠던 것이오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병이 되어서 설사가 나오고 더한 것이라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긴 병이란 것을 알고 밀가루에 붉은 물감을 넣어 알약을 만들어 준 것이오 게다가 약값이 비싸야만 효음이 있다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지요 되도록 비싸게 받아야만 사실 약효가 나타나지 공짜라고 하면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진다오 그리고 붉은 물감을 먹었으니 붉은 변이 나올 것이 아니겠소 이제 청년이 다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는 것이오 그러니 밀가루값과 물감값을 내가 어찌 받겠소 그러나 병은 나왔으니 고맙다고 가져온 선물은 받겠소 선물을 대박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또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평생에 병 안걸리는 보약을 하나 지어준 것이오 이왕에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그 보약을 펴보시구려 청년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의원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었어요 참으로 솔직한 의원이었습니다 보약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이었어요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 대범하게 살아라 밥 이상 가는 약이 없으니 밥 잘 먹고 잠 잘 자거라 청년은 의원에게 큰절을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인 의원을 더욱 존경하였습니다 마음을 대범하게 가지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자잘하게 생각하며 까다롭게 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사서하고 웃을 줄도 모르고 항상 꽁 하고 있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대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용의 했습니다 내가 평생 공부만 했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하니 왜 그런지 좀 봐주시오 관상쟁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앞으로 과거를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평생 빌어먹을 관상이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돌아왔어요 선비는 몇 년 뒤 또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북을 한 마리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팔려고 잡아온 거북인데 눈을 껌뻑 껌뻑 하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산 것이지요 선비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고 돌아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젊은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나 드리지요 귀공자는 선비의 턱 밑을 한번 꾹 누르고는 사라졌어요 동시에 선비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턱 밑을 만져보았더니 뭐가 나려는지 간질간질 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그 거북이 꿈속에 나타난 것인 것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과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웬일인지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꿈 덕분일 테지만 선비는 아예 꿈을 꾼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어요 장원 급제를 한 탓에 선비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벼슬아치가 된 선비가 관상쟁이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이 나보고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가 관상쟁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들을 혼내줘 해야지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전국에 있는 관상쟁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관상을 보시오 선비는 트집을 잡아 관상쟁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명령했습니다 관상쟁이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선비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관상을 본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나리의 관상은 평생 빌어먹을 팔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관상쟁이들의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리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나리와 함께 생활 해야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관상쟁이 한 사람이 선비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으며 심지어는 변소에도 같이 갔습니다 선비의 습관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상쟁이가 아무리 보아도 선비의 관상은 빌어먹을 팔자였습니다 관상쟁이는 선비가 높은 벼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선비가 세수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관상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선비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하 이 수염이 원인이었구나 선비는 느닷없이 관상쟁이에게 턱을 쳐들어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관상쟁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관상쟁이가 턱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수염 한울 이었어요 이 수염은 용의 수염인데 아주 용한 수염이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사람만이 이 수염이 있답니다 이 용의 수염이 어찌하여 나리의 턱에 붙게 되었을까요 관상쟁이의 물음이 선비는 몇 해 전에 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북을 사서 강에 놓아준 적이 있소 그날 밤 한 귀공자가 꿈에 나타나서 내 턱에 무엇인가를 턱 붙이고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이 수염이 생겼소 선비의 말에 관상쟁이들은 구결이 끄다겼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구해준 거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용의 수염을 붙여주고 간 모양이군요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혼내주려다가 자기가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도 하게 된 내력을 알게 되자 옳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는 날까지 좋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매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 부자는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 이제 남을 도와줄 재산도 없으니 이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자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넘어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는데 오막살이가 한 채 보였습니다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래야지 부자는 성큼성큼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손님을 재울 수가 없다오 하지만 부자는 부탁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부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으려우 할머니가 준 것은 나물 한 덩어리 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부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나물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부자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할머니가 나물 두 덩어리를 주면서 말했어요 한 덩어리는 지금 먹고 또 한 덩어리는 배고플 때 드시오 부자는 나물 한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먹고 한 덩어리는 품에 넣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부자는 나물 한 덩어리를 마저 먹었습니다 나물을 다 먹고 나자 갑자기 백리나 떨어진 먼 산에서 신선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자는 그 산으로 가보니 달걸만한 것이 누런 빛을 내며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부자가 그것을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전년묵은 산삼나물 세 덩어리를 먹은 사람의 눈에만 띄는 물건인데 잘 간수하고 있다가 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바쳐라 부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고참 이상한 일이군 부자는 그것을 들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과연 나라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런 빛이 나는 달걀같이 생긴 물건을 가진 사람은 어서 그 물건을 나라에 바쳐라 부자는 그 물건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금이었지요 나라에서는 부자에게 금은보아를 한 달구지나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준 것은 바로 산삼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할머니 덕분에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신선이 된 젊은이 부자집에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젊은이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뜻한 바가 있어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신선이 되어야 하겠다 젊은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젊은이는 중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어디를 가시오 중이 물었습니다 나는 신선이 되어볼까 하고 정처없이 가는 사람이오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중도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젊은이를 따라가서 신선이 되어야 하겠소 스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요 젊은이의 물음에 중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주를 얻어다가 절을 많이 지었다오 나도 신선이 될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길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미륵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미륵을 보고 물었습니다 미륵님 제가 신선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어느 쪽 길로 가면 됩니까 미륵이 말했어요 오른쪽 길로 가거라 중도 질세라 물었습니다 저도 신선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합니까 미륵이 대답했어요 너는 왼쪽 길로 가거라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가서 부디 신선이 되시오 젊은이는 중에게 인사하고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신선이 되면 내게 놀러 오시오 중도 말하며 왼쪽 길로 갔어요 젊은이가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기왓집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신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곳에서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하여 신선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신선이 된 젊은이는 옛날에 길을 가르쳐주었던 미륵을 찾아갔습니다 미륵님 저와 함께 신선이 되고자 했던 스님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미륵은 말했어요 만날 것도 없다 그 스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젊은이가 자꾸 조르자 미륵은 할 수 없다는 듯 가르쳐주었어요 왼쪽 길로 가면 커다란 기왓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마루를 뜯으면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미륵이 가르쳐준 대로 갔어요 가보니 커다란 기왓집이 나왔지요 기왓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지 아주 낡고 더러웠어요 젊은이가 마루를 뜯어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있었어요 구렁이 옆에는 스님이 입었던 옷이며 목탁 같은 것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렁이 구렁이는 그 스님임이 분명했어요 아니 스님 어쩌다가 구렁이가 되셨습니까 구렁이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선이 되었지만 중은 남의 돈으로 절이나 짓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았으므로 신선이 될 수 없었던 거랍니다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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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앵앵거리며 쉴 곳을 찾고 있었어요 묘안간으로 들어간 모기는 쿨쿨 낮잠자는 황소의 뿌리에 내려앉았어요 음 여기가 좋겠어 아주 편한걸 그때 황소가 스며시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자 모기가 까불대듯 말했어요 그런다고 뿌리에 앉은 제가 보이시겠어요 제 무게 때문에 아저씨의 낮잠을 깨웠나보군요 어쩌나 다른 데로 날아갈까요 그러자 황소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다 난 니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잠은 그냥 깬거라고 그 말을 들은 모기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그래서 황소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뭐라구 내가 있는지도 몰랐다구 날 무시하다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모기는 뿔에서 내려와 황소의 엉덩이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다시 엉덩이로 날아다녔어요 콕콕콕콕콕 모기는 뾰족한 입으로 황소를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엉덩이로 따가워 그만해 황소는 깜짝 놀라 꼬리를 철썩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소가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든 작은 모기는 그만 황소의 꼬리에 맞아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